이게 마법고막이에요? 이게 마법고막이야? 아 넘기기를 쓰지 차라리 아 넘기기를 쓰지 차라리 너무 아까운데? 아 나 좀 빨리 갈걸 뭐야 아 이게 좀 장실 갔다오느라 늦었어 내가 수면 찍었나? 좀만 더 장실을 빨리 갔다왔다면 슈한데도 못 줄었네 간다 아 뭐야 아 플래시 지졌어? 아 플래시 없는줄 알았는데 뭐야 스카노 처형당했어 에드먹 다 처형당한거 같은데 아 이거 잡고싶다 싸고 죽어도 이거 이득인데 근데 이거 뭐야 이거 나 주위감자는 태어나서 처음보는데 뭐야 이게 이렇게 되네 아 장막 찍으려고 했는데 아 장막 찍었어야 했는데 주위가 죽갈줄 알고 빨리 밀려고 했는데 이게 장막 쓰는거 그리고 이리로 가네 죽여 뭐야 죽여 좋지 제발 아 아니 무슨 싸이온이야 벌써 아니 또 죽겠는데? 뭐해 얘네들 뭐야 뭐하냐 얘네들 뭐하냐 얘네들 뭐하냐 얘네들 잡았다 잡았다 아 게임 왜이래 아니 근데 진짜 싸이온이 왜이렇게 빨리 오지? 와 롤챔스도 이 정도까지는 안 이겟다 이 정도까지는 안 이겟다 무슨 정글 싸이온도 아니고 갱을 무슨 아 아 시스 이거 백업가다가 게임 터지겠어 백업가다가 일단 게임은 이겨야 되니까 아 감점도 안 터졌네 미드야 탑이야 아니 뭐야 얘 아 탑 받은거 아니었어? 아 진짜 싸이코네 쟤 내가 뭐 잘못했나 쟤한테? 초반에 로밍 오는거부터 좀 이상한데? 초반에 싸이온으로 6렙도 안되고 로밍 오는거부터 좀 싸이콘데 그냥 아 진짜 대포 왜이러지? 이게 대포를 많이 놓치는 판 게임이 있어 아 진짜 더럽다 저거 너프가 대두들어 뭐 아 아 아 아 너무하는거 아니야? 아 대포를 몇번 놓치는거야? 아니 대포가 왜 이러지? 대포를 저주라도 걸렸나? 그걸 왜 넘겨? 아 나 이크를 왜 빨랑 안쓰지? 아 답답하네 이게 이게 뭔데 이크를 왜 아끼는거야? 야속 궁에 이크되는거 모르나? 아 어디야? 아 아비 그니크는 어디를 거 illeg이encies He THEM 덱가 굿 여행 이제는 그니크가 이크를 드 состо지 일단 얘 좀 가라고 하면 안되나? 진짜? 얘 진짜 사이코라니까? 나한테 왜 그러는거야 쟤는 쟤가 중국인들을 싫어하긴 하는데 아 아 개 스트레스 받는다 진짜 미친놈이네 진짜 아 저런 애들 진짜 참극시켜야지 꿀뎀인데 정신병 있는거 같아 이때 너무 고집부리는거 보니까 하사기 적은 파워 아군이 당했습니다 소울 그 누구든 내일을 기약할수록 자연스럽게 미드 CS 버글로 하는거 봐 아 이럴게 잡고 싶네 자 ㅎ 근데 진짜 최근에 시스 진짜 너무 못먹는다 그래 시스가 일부러 나를 피하게 하는 것 같아 아 나 좀 살려줘 잡았다 잡았주나? 와 플래시 잘못 썼는데 사람 하나 망가지는거 순식간이죠 탑 쏠킬 따인거야? 아닌가? 레드탈고 가야겠다 나는 목숨을 걸고 이거 먹는다 레드는 야속에 목숨과 같다 일단 수은을 빨리 올려야되는데 근데 템이 잘 떠가지고 수은 말고 한번 이걸로 가야겠다 막 수면이나 스카너 끌리기 한번 다 나면 꼼짝 못하긴 하는데 나도 가긴 하는데 아니 그걸 왜 네가 먹어? 오 살려줘 제발 싸이온 미친놈이야 진짜 방금도 한타는데 어떻게 나한테 공을 쓸 수가 있어 저거는 진짜 정상인이면 가능할 플레이가 아니야 전작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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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방금은 좀 바텀에 궁 쓸 거 아니었나? 바텀에 애들 갔는데 나한테 궁 봐봐 아 이게 왜 맞아? 아 진짜 길다 하라브리 안 먹습니까? 아니 니가 CS를 왜 처먹는 거야 도대체 아 진짜 얘 뭐야 아 미치겠네 왜 이렇게 미드로 와서 망쳐지지 게임을?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탑에 좀 박혀있지 싸연이랑 같이 내려오던가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아 신지드도 나한테 이상한 거 같애 그냥 양쪽 사비 나를 망치겠다 그거보다 한 발 앞서나간다 아 이거 도망치지 않나 중국인이 저주 걸린 거 같애 중국인 만나면 게임이 힘들어 그걸로 오고 미국인 만나면 이쁘다 지금 이 만나면 게임이나 끝이 풀라 광인 만나면 게임이 잘못 들어갔다 아 잘못 들어갔다 아 잘못 들어갔다 애호를 fam 막 아는 거에 나갈 것 같은데 이 아이가 킬을 하는 것을 좋아해요 이거 좀 더 잘하지 않으면 이 아이는 각자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휴 암흑 잎사귀는 그저 떨어지기 마련인가 아론을 친다고? 반응해? 상대 대지도 아닌데? 빨라 아 게임 방을 불었다 아군이 방해졌습니다 내가 왜 신치드한테 종치 당해야되냐 시즌이 보다 최대한 암흑 다시는 참깨 그래서 이 암흑 네 암흑 정말 암흑 아 아 쥬이 상대로 저렇게 된 것도 짜증나네 쥬이 원래 진짜 쉬운데 지금 아 나 피 없어 나 피 없어 아 게임 진짜 답없다 아 미니언이 더 세 지금 바론 미니언 개쎄다 아니 피 흡톰 올려야 되는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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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건이 좋지 않으니 이 곳에 가진 곳은 수건이 좋지 않으니 이곳은 수건이 없지 이곳은 한 번에 다 됐습니다 한 번에 끝 이곳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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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와 줄도 안맞았어 바르스공은 싫어하냐? 일단 내가 수운을 갔어 수운가서 내가 스카운한테 물릴 일은 절대 없다 라칸한테 물러도 돼 물릴 가능성이 있는데 비트 좀 쳐봐 아무나 아 아 플래시가 다 있어 아 플래시 있다 플래시 있다 에이 빨리 버스트 해야 돼 버스트 할거면 빠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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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아까 자이아 자른게 좀 컸다 이거 진짜 나한테 오는 사이코다 진짜 컵이네 근데 조합상으로 봐도 상대가 더 좋긴 한데 근데 그냥 실력으로 하는 것 같아 까비해 야 그래서 개빨라 CG 한타가 진짜 지리기 잘 잡았다 오케이 끝났다 끝났다 응 으응 응 으응 흠 흠 으으음 으흐으음 으으으으음 으으으음 으으음 으으음 끝났는데 그리고요